실장님 얘기는 들었어요 도광호한테 해고당하시고 이혼까지 하셨다고요 내가 죽일 놈이지 젊었을 땐 회사일 핑계로 돌보지도 못하고 이젠 가장 너를 투자에들은 못하니 제 사업 좀 도와주시겠어요? 니 사업이 뭔데? 합법적으로는 대기업 투자권하고 중국 선박 수주권 합법적이지 않은 건? 변일제와 도광호한테 복수하는 거요 이건 계약금이에요 30분 이도님은 빚도 갖고 가족들도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왜 하필 나를 선택한 거지? 실장님 능력 대한민국 최고시잖아요 도광호한테 되돌려줄 빚도 있고 저한테는 최고의 파트너죠 저 도도그룹처럼 사람 안 버려요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고맙다 기타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살았어 니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럼 계약 승사된 겁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충성을 다할 거다 이 시간 이후부터 회장님이라고 부럽게 고맙다 기타는 고마워 고맙다 D 고맙다 outs의 나비를 넷 Type 포ейств 스